여러분 여기 노렌지 약충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색깔이 엄청 예쁘네요 역시 약충이라 그런지 좀 더 예쁘지만 성충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앞장다리 노렌지 그거 위채인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민물개가 있어요 무슨 산에 개가 사는데요? 진짜 신기합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고 진짜 작아요 엄지... 진짜 엄지 솜톱만한데 진짜 귀엽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브라 톱사슴벌레가 날라왔습니다 이것도 첫 번째로 날라왔는데 진짜 예쁩니다 꽤나 대형 개체네요 중형, 중대형, 그 정도 개체인 것 같습니다 테일리스가 나왔네요 드디어 이것도 잡아가야 되는데 엄청납니다 뭐예요? 동물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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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이 간격의 순간을 제가 마지막 한 번 잡아 볼게요 오오오 아 뜨거워 여러분 지금 여기 아스타코이덱스가 나왔는데 저희 이제 제주도에 있는 것도 아스타코이덱스죠 그것도 아스타코이덱스인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밀리패드가 이렇게 한마리, 두마리 한마리는 좀 떨어져 있는데요 엄청 큰 밀리패드가 두마리가 있습니다 와 진짜 크다 이거 크기가 진짜 제 손가락이 한 요만하면 진짜 이정도로 커요 이야 물장군 색깔이 이쁩니다 머리가 좀 볼만하네요 이쁘 이야 얘는 스쿨 리옥하고 짱 뜨겠는데요 살짝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큰데 와 거의 3등신 와 지금 낙엽사마귀가 나왔는데요 제가 야간에 좀 어디를 다녀왔어요 야간에 뭐 이제 테일리스 휩스파이더 잡으러 이제 좀 다녀왔는데 그건 이제 한마리밖에 못 잡고 이런 낙엽사마귀를 좀 잡아왔습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어제 이어서 두마리 찝니다 와 여러분 지금 이제 로젠보이 한마리 더 나왔습니다 오 이건 살짝 흑색 흑색이 좀 강하네요 좀 황금색 황금색보다는 조금 골드가 좀 강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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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에어 등 손 요